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렇게 할 일이 없나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대변인이나 수석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해명 발언을 하는 것 이 부분을 보면서 저렇게 할 일이 없나 그런 생각을 연신하게 됩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문정부만큼 대변인이나 수석들이 나서서 해명을 하고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저렇게 사료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런 탄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의 반격. 문제는 없는가? 12월 5일 오후 4시 무렵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건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해명기사를 돌렸습니다.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틀린 부분이 많다.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사건. 그것도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직접적으로 공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첫 번째 윤도한 소통수석의 반격입니다. 13일 검찰이 유재수에 관한 공소장 내용 가운데서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 씨의 범죄가 낱낱이 기록된 공소장에는 유재수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2016년 무렵에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 원의 금품을 수뢰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강남아파트 구입을 위해서 2억 5천만 원을 빌어서 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 내용들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오후 7시 무렵에 검찰의 관계자는 각 언론사의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들이 해명을 합니다. 청와대 브리핑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정거를 알지 못하는 사건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죠. 현재 검찰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있는 동안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이전까지는 일체의 사건에 대해서 중간 발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입을 완전히 막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청와대 대변인이나 소통수석이 나와서 일방적으로 피의자를 대변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 첫째 검찰 수사에 따라서 공소장의 범죄의 내용이 기록이 되면 그것은 법원에서 다툴 사안이지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르쿅 저르쿅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수사를 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수사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의견을 받아가서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청와대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윤도한 소통수석의 두 번째 반격입니다. 13일 날 언론 보도 가운데서 유죄수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청정덕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들이 나서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감찰 진행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도 역시 유죄수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세 사람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이 백원우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이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미련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관계자를 통해서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그것에 바탕을 둔 언론 보도 때문에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윤건영 실장과 청정덕 선임 행정관의 입장이 곤란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동료죠. 함께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동료의 말을 그대로 국민소통수석의 그런 해명으로, 청와대발 해명으로 그렇게 내보내는 것이 옳으냐 이야기죠. 윤도한 수석의 반격 세 번째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지시는 없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자기가 어떻게 아냐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검찰 조사에서 나온 진술, 물증, 그리고 정황 등을 미뤄보면 국민 대다수는 아,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통해서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것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법원에서 공방을 거쳐서 결정될 것입니다. 진행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히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 수석이 나서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해명을 하고 하는 것은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고 예의가 없고 사례분별도 없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중간중간마다 대변인이라든지 소통수석이라든지 심지어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여건의 실세 인사들이 나서가지고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았던 정부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수사는 당연히 독자적으로 행해져야 되고 범죄의 유무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는 것이지 그것을 수사도 해보지 않는 정말 경솔하기 짝이 없고 옳은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